1. 맨유팬 5. 맨유팬 지금부터 저는 25년 맨유팬이 짜는 맨시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정도면 안티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맨유팬이니까. 일단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팀이 MC 단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에딘제쿠 그대로 갖고 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선수도 그대로 갖고 갈거에요. 김두완 김두완도 갖고 있고 요렇게 한번 갈거고 아무튼 홀란은 쓰긴 써야되는데 이거 써줄까? 근데 월금을 가고 싶은데? 마레즈 이거야. 마레즈나 하나 좋은거 써야지. 마레즈 마레즈 쓰고 오 야 이거 1900원 괜찮으면 나쁘지 않은데? 로드리 로드리 어디까지 가야되? 이거야? 오케이 로드리 가고 현역받아야되니까 디아스 가야겠네 코빌디아스 유로 오 야 될거 같은데? 뭐야 22챔 랍포르트 나쁘지 않은데? 뭐야 1조 2천억이 된다고 이게? 왼쪽 풀백이 누가 있을까? 그바르디올? 그바르디올 가도 되겠는데? 존나 싼데? MC에 데려서 야 이게 되네? 이렇게 되면 현역캠이 더 받아 중거리 시야 짤롬패스 위치선적까지 9명이어가지고 지리는데? 저는 팔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러분 보세요. 나쁘지 않잖아요. 형 지금 스쿼드 딱 1년전으로 돌아갔으면 개짜는 스쿼드 아냐아냐 그냥 나는 맨시티 안티 안티스쿼드 난 맨이팬이니까 바로 일단은 여러분들 드디어 스쿼드가 완성이 됐고 아직 3천억이나 남았어요. 1조 5천억의 맨시티고 3천억으로 아이콘 가자 문신 박자 어? 맨시티 아이콘이 누구있죠? 잠깐만 나 이거 문신할라 쓸 수 있잖아. 야야트릴러 못사지 않나요? 4,890억? 와 있으면은 얘 쓰고 싶은데? 장화하자고? 그러면 덕배자리에 야야트레 써도 되잖아.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붙으면 2조 구단이 14조가 되는 기염을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아이콘 더 모먼트 야야트레를 만나러 가는 길 첫걸음 갑니다. 여기서는 일단 야야트레 오카 정도는 기본적으로 BJ는 그냥 붙여요. 보세요. 이게 BJ이고 일단은 뭐 이런거는 기본적으로 붙이죠. 아 이런거는 오카에 쫄지마. 아무것도 아닌건데 저는 그냥 살포시 누릅니다. 일단은 붙였고 따봉! 야 일단 이렇게 되면은 구단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아이콘 더 모먼트 야야트레를 만나러 가는 길. 야야트레! 오케이 좋구요. 야야트레 공격수 써도 되잖아 그러면. 나쁘지 않네. 덕배 형님 살짝 여기 서브로 잠시 내려가 주시고. 기가 맥히잖아요 여러분들. 에린 세코 형님 빼고는 기간 한정까지 받고 야야트레 교불로 들어갔기 때문에 2조 구단이 12조 구단으로 바뀌는 엄청난 미라클! 여러분들도 약 1조 5천억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야야트레가 들어왔기 때문에 2조 정도 되겠죠. 나가.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어그로는 내가 끌린 것 같긴 한데 야야수레 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급여가 야야수레 교불로코도 너무너무 남아요. 왜냐면 썩금.. 아니 가성비 맨시티 금카야 팀이기 때문이죠. 힘을 돌리고 바로 출장시 들어갑니다. 히히히힛 멤버가 좀 쎄보여서 그런가? 일단 수비 좋고 야야투레 뛰어 이게 야야투레지 어어 몸싸 아 땡크긴 하다 일부러 한번 몸싸움 걸어봤는데 히히힛 오우 칸셀러 빨라 OTW 쓸만하네 우와 땡크다 땡크 야야투레 우와 야야투레 땡크다 땡크 히히힛 우와 야야투레 개좋네 우와 덕배 감차 이게 감차 없는 덕배인데 아 덕배에 훈크 안준거 같은데 아 덕배에 훈크 없었 오오오 없었 없는거 같은데 우와아 덕배 이게 LH 300억짜리 금칼하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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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도안 주고 파워 슛! 퀸 도안! 짤려 중거리 때리는 맛이 있다 중거리 때리는 맛이 있어 근데 야이아툰에는 확실히 때리는 맛이 있구만 이제 컴퐁에 빠졌거든 컴퐁 빠진 모습들 보러 갑니다 꺼벅 덕배 패스 좋아요 퀸 퀸 퀸 퀸 퀸 퀸 와아 마레이즈 감차 뭐야 이번엔 스쿼드 진짜 잘 짰다라는 소리가 나오네 나는 재미있을라고 맞췄는데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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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윙어들이 그리고 움직임하고 체감 자체가 너무 좋아서 게임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 와 까비 파울 진지하게 좋은 것 같아요 키퍼 스태프 좋고 나도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 너무 후뱅 디아스까지 아 나 너무 좋아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너무 좋아 너무 잘 맞춘 것 같아 너무 잘 짠 것 같아 나 이거 나한테 너무 기특한데 내가? 재미로 맞춰보려고 했는데 너무 좋게 맞췄고 내가 봤을 때는 긴도한을 서브로 보내고 야야투레를 수미로 밀고 덕배를 여기다 올려주는 게 이게 나는 베스트 같아 이게 진짜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만 있으면 맨시티 금칸 이게 나오거든 올미패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챙꺼 정도 뭐 btb 정도 구해가지고 쓰시면은 진짜 예쁘게 잘 쓸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로 straight to the straight to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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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